재밌겠다 재밌겠다 아니 우리 미드즈 말고 미드즈 아니 미드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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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옆으로 M을 그리는 거지 미드즈 대신 뭔가 아이솔레이션도 같이 미드즈 미드즈 이거 아는 노래네 나는 근데 나 진짜 나의 초등학교 시절을 주니어 네이버에 갖다 맞췄어 난 슈만 했어 주니어 네이버였어? 응 자 올려라 아바타스타 슈 슈 슈 슈 나도 슈 진짜 많이 했어 나도 슈 머리 라면 만들기랑 머리뽑탕 게임이랑 그리고 그거 알아? 동물농장? 어 그럼 이란 마이 미스테이크 예스 your 미스테이크 진짜 왜 부끄러워 이렇게 잘하다가 표정이 너무 야 나 배고 빨리 잤잖아 표정 봤어? 그거 같았어 너 따라하는 표정 언니 그거 알아? 다 옛날에 나 따라하는 정색 그거? 어 그리고 그거 같았다고 진짜 말 안 듣게 생겼다 그거 맞아 그거 진짜 내가 아직도 웃어 그거 아직도 볼 때마다 웃겨 맞아 너무 웃겨 한 번 더 해줄래? 안 돼 Can you rip it again? New unit 이름이 뭐예요? 하나 둘 셋 미드즈 아 이거 어떡할래 이렇게 보아 패드 해야 돼 이거 할 이거 이거 멋있는 거 같아 약간 조금 촌하게 아 파라 디지퍼 같고 그렇지 약간 이렇게 아리까리하게 이렇게 해야 돼 아 미드즈 미드즈 약간 이거는 그런 표정 약간 약간 뭐? 미드즈 약간 이도 저도 아닌 이렇게 머리카락 세량이 이렇게 해야 돼 아니거든 에이 야 누나를 뽁 피겠다 근데 신유 따나 신유 따나 신유 따나 아니 내가 내가 채령이 진짜 똑같이 다 나 이거 할 때 채령이 맞아 맞아 각도 이거 너잖아 머리카락 나 이쪽이거든 어 눈 나온다 나온다 봐봐 아니 근데 있지 하면 그렇게 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근데 일만 류진이 말해봐 나 해봐 빨리 빨리 제가 진짜 방금의 춤이 봐봐 진짜 눈 밑이 이렇게 떨려요 여러분 잘 챙겨 드세요 어 나 요즘은 나 한 3년간에 안그랬어 근 3년간 잘했어 바야바 같아 톳 같아 톳이 막 있어 약간 미역 같은 건데 더 얇은 거야 내 머리 되게 얇아 나 뭐 재밌는 거 하고 싶은데 재밌는가? 충분히 재밌는데 재밌는 거 없어 재밌는 거? 재밌지 않아? 춤춰줘 그러면 이 조명으로는 안 되지 안 됐어 그래도 근데 내가 뭔지 알지? 이렇게 환하게 켜놓고 댄스 혼자 하기 조금 약간 그런 거 당연하지 어둡게 혼자 연습할 때도 이렇게 못 켜놔 나도 혼자 연습할 때 무조건 어둡게 맞아 나 이거 노란 종영으로 딱 켜놓는단 말이야 내가 그래서 댄스 브이앱을 여기서 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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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이앱을 여기서 했었는데 댄스 댄스 브이앱을 여기서 했었는데 댄스 브이앱을 여기서 했었는데 댄스 브이앱을 여기서 했었는데 댄스 브이앱 이거 약간 브리티쉬? 아